네 SM타운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둘, 셋 해피니스! 안녕하세요 레드벨스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웬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만나는 자리인데요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? 네! 네 웬디언니는 오늘 이 무대가 더 뜻깊을 것 같아요 그쵸? 네 맞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레드벨이 완전체로 무대에 서게 되었는데요 정말 설레면서도 기대가 되면서도 정말 떨리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저희 레드벨이 완전체로 이렇게 SM타운 무대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2021년 시작을 이렇게 다섯 명이서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하네요 네 하지만 우리 팬들과 아직도 공연장이 아닌 온라인에서 만날 수 밖에 없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우리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네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러비 분들 팬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희는 정말 정말 힘이 나고 감사합니다 네 제 올해 소원은 팬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는 공연과 무대를 많이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 멤버들의 올해 소망은 무엇인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 올해 소망이요 네 모두가 다 바랄 건데요 마스크 안 쓰는 거 네 마스크가 피부 트러블도 유발하고 또 답답하고 그동안에 이 눈만 봤지 밑에는 못 봤잖아요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우리 팬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가 공연을 한 적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에는 꼭 우리 러비 분들 앞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멤버들 뿐만 아니라 팬 여러분들 모두의 2021년 소망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1 SM타운 라이브는요 작년 한 해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잘 견뎌주신 세계의 모든 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응원을 보내고 싶어 준비한 공연인데요 이 시간 동안은 코로나19도 답답한 일상도 잊고 신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다음 곡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저희의 피카부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같이 즐겨주세요